야 이 친구 얼마 전, 그 얼마 전은 아니고 좀 전에,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 같은데? 말이 몰래 모아줘야겠다 일단. 경면신경수 검증! 이 본질! 포함! 자, 이렇게도 게임이 끝났습니다. 지어주자 하겠습니까? 자. 하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드랍심 한 번 써줄게요. 드랍심 쓰면서 제가 이제 알것. 일단은 상대를 샌드백을 만들어버렸구만. 자, 이렇게 또 화가 많이 났어요 상태. 뭐 해볼까? 저그 한 번 할까 저그? 저그함! 정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정님 또 2천원원 감사합니다. 성현님 요즘 아저음 안보는데, 평소에도 잘 불안하게 하는 대화법이나 플레이를 연습하시나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그런거는 연습은 따로 하지는 않죠. 어? 뭔 말이야? 어? 하하하하하하 자아 달라지는건 좋은데 본분을 잊지 마라. 넌 샌드... 샌드백이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뭘 물음표야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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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많이 나버렸다는거고 앞마당 먹어줄준비 자동으로 갈게요 하하하하 여기 빠르게 여기 빠르게 표기잡을 일단 스토리 지워줬구요. 아이고 신빙님 또 3천원원 감사합니다. 자아 감사드리구요. 지워줬는데 상대 위치 확인 지워줬습니다. 지워줬습니다. 일단은 상대가 또 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. 상대가 상대전에 만났던거 안말해줄건가요? 히힛 아유 감사합니다. 모르는게 약이죠. 모르는게 일단은 좀 시간 좀 끌어주자고 시간을 좀 끌어줄 예정입니다. 자아 오! 야 죽으면 안돼 그렇다고 거치네 어허 자아 스폰 인플이 아직 완성이 될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거구요. 이거 설마 죽나? 오? 오! 야 잠깐만 조글링 조글링 한 번 일단은 찍어줄거구 삼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. 삼삼하게 네 하나밖에 안때리냐 일단 자아 아유 정링 또 감사드리구요 자아 자 자 압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가 근데 아직 그 간과하고 있는게 있어요. 지금 심시티가 게이트랑 소지가 좀 뒤바뀌었단 말이죠.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거 같기 때문에 자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로 들어갈거야 자아 지나갈거구요 저는 정신없이 괴롭혀줄 예정 자 상대상 캐논 지어주고 있습니다. 프로브 있구요 가스 한번 파줄 예정 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거구요 캐논 한번 점사 근데 일단 좀 흉식게 막히기는 했다 오 오 야 뭐야 잠깐만 살짝 위긴데 이거 언제 눌렀지 자 수습 좀 합시다 일단 수습 저글링 좀 찍어줬고 상대가 일단은 야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스토도 하나 잡아주고 구름 조금만 더 보충해줄게요 일단 가스 한번 파주면서 정론을 잘 노려줘야겠습니다 일단 자 질롱 물어오지않나 일단 자 자 정론아빠 해줄 예정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쌈싸먹기 한번 들어갈게죠 쌈싸먹기 버룩업끼리 한번 해줄거구요 자 발업도 일단 슬슬 불어오정 불어오정 이란 말이야 상대는 불틀 추성 창고 하나 지어줄거고 스타게트 하나 올라갑니다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해줄 예정이구요 자 버룩업끼리 자 버룩업끼리 이제 슬슬 배져 버룩업의 증가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거 자 버룩업 완료 좋아요 해처리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댄을 하나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 수비 좋은데 일단 더블링 한번 더 땡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선질러줄거고 양주대 수비 좋다 생각보다 많이 못들어갔는데 일단 하나 잡아주고 일단 버룩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히드라를 이제 틀어주면서 좀 수비의 집중을 해주도록 할거구요 그래서 가스 한번 다시 보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타게이트가 일단은 안다쳐 페눔이 이거도 제거가 가능하다는거 체력 계속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로드가 생각보다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많이 찍어놔야겠다 일단 자 자 그러면서 레어 하나 가두도록 할거구요 도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가 정신이 없거든요 레어 더블로 한번 가볼까 일단 가스 파기고 드론 생산만 좀 지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들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구요 조금만 더 찍어줘야겠습니다 일단 아직 드론 보충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공업 돌아가는 거 확인 내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줬구요 항상 이제 그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는 메어 완성됐고 자 이런식으로 상대가 그래도 좀 잘 막아주고 있구만 로보소급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게 일단은 스티라 업그레이드를 좀 느끼는 거긴 했어요 제가 자 게이트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가 자 럴컷브리드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럴컷브리드 히들아 찍어주고 또 다크인가 게이트가 좀 늦게 늘어나긴 하는걸 일단 자 시야를 한번 볼게요 뭘 짓는지 자 템플루 아카이브 이제 올라갔습니다 템플루 아카이브 다크를 슬슬 찍어주겠다는 거죠 오보로드 배치 잘해줄거구요 살짝 압박만 해줍시다 사업이 안되서 가난 압박은 되지는 않을텐데 자 캐논을 짓게 좀 강요 정도만 해주자고 여기 궁옥 좀 궁옥 가야겠다 궁옥 봐라 자 업그레이드는 일단은 잘 깨줬다고 됐나 업그레이드가 동일업은 일단은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다크가 온다는 신호죠 오보로드를 잡아준다는 것은 자 버루하면은 그만이에요 위기를 이런식으로 또 잘 파괴할 수 있다는 거구요 여기를 먹어줘야 될까 일단 다크가 떠난거 같은데 그들 한번 쫙 트겨주기로 하겠습니다 갔나본데 자 오니까 버루 다시 자 오니까 버루 다시 그들아 계속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커세어가 거슬리기는 하는데 이거 왜 다크가 왔나본데 오오오 야 업저버 야 업저버 야 업저버 왜 이렇게 빨리 찍었어 이 친구 자 업저버 왜 이렇게 빨리 찍었어 이 친구 하도 버로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만큼 이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럴커 변신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야 뭐야 잠깐만 뭐야 복룡 많은데 상대 럴커을 한번 잘 쪼고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유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탑 넣고 스탑 넣고 일단 지금 그래도 방식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잘 해줬고 그 본중에 있던 다크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한번 공업 한번 더 찍어줄거구요 다크가 분명히 숨어있어 여기 그렇죠 집어주면서 막아줄게 일단 자 럴커가 이제 좀 쉽지 않을텐데 말이지 그리고 한번 일단은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자 드론은 이제 금방금방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랍업도 그리고 드랍업도 메이킥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견제 한번 좀 넣어줍사 일단 어? 뭔데? 야 일단은 스톤 견제까지 상대 자 이거 좀 잘 해줘야겠는데요 상대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 하지만 저도 이제 한방이 있습니다 설마 있어? 와 있네 야 그래도 드론이 생각보다 많이 죽지는 않았구요 자 드랍 일꾼을 짜글이 해줄 예정 지원하게 날아갑니다 근데 야 복룡 많아 지금 하지만 본진이 날아가기 직전이라는거죠 럴커 배치 야 이거 무시하고 온다 무시하고 자 막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렜어? 자 이긴줄 알았나본데 상대 너무 정직해요 자 이렇게 또 끝나버렸습니다 슬컴 자 근데 이제 푸프전도 한번 해야되가지고 토스 한번 해볼까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긴줄 알았지? 뭐야 테라 나는데? 자 제2의 컵 어? 흐흐흐흐 자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어 맞아?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제2의 샌드백 같기는 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야 상대 근데 좀 더칠긴 했어 뭐 아까 좀 정신없긴 했어 어?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자 게이트도 될거고요 센터게이트 한번 갑니다 어 샌드백 자격이 있네 맞는게 찰죠 어 이번에도 다하도록 아 개인 돌려줄거구요 자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좋지 그럼 어 이겼는데 제발 원서치인데 자 원서치 완료 일단 자 초반부터 어 잠깐만 수비가 의외로 좋지만 매너파일럿 경력이 제가 또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도 견제는 스무스하게 잘 막아줄 수가 있어요 하나만 다시 지워주면 될 것 같은데 어 취소해줄거야 오 잠깐만 프로브 죽을법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대응 잘해야될 것 같습니다 뭐 렉이야 어 팩풀이 지워주려고 하는 것 같으네 서플 지워주고 있구요 일단 왜 렉걸어 자 다시 한번더 그 틈을 타 렉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 죽었네 자 또한번 운단 말이지 자 질러돕니다 이번에 질러돕 자 단단하단 말이에요 질러돕은 이번에 이번에 쉽게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상대가 후 한번 이럴줄 좀 할거구요 마린 두마리까지 잡아줬습니다 일단 상대 정신없죠 야 에스씨 왜이렇게 세냐 아유 정신 또 2초돈우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상황이 되면은 또 환불로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운이 좀 침침해서 바꿨습니다 잘 안보이더라구요 오늘 자 스타겐스 일단 아니 그 또 올라갔구요 마린엘 한번 더 눌러주면은 될거 같은데 자 팩토리 이제 올라갑니다 살짝 늦었다는거구요 일단 이렇게 렉걸어 오우야 마지막 칼질 일단은 좀 살짝 빗나갔는걸 이거 자 야 왜 갑자기 렉이 심한데 어 일단 사업말고 스타게이트 가보자 스테스트 스카우트 너래 너래 너래기야 어 전투한걸 부른다 자 네랩은 아니라구 아군 전설의 표정기 샤워투 야 근데 왜케 왜케 심하냐 난 없어 한 번 한 번 확인해봐 어 매우 높음으로 해볼까 솔직해지자 진짜 없어 야 말걸고 이 친구 봐라 자 말인게는 담아주곤 할께요 아직 렉이 좀 있던데 근데 자 자 타겟 한 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막으려고 내꺼인거지 자 일단 마린을 좀 줄여놔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드라곤 한 번 찍어줄거구요 자 아니 뭐 후원이 부족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이제 또 먼저 된게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하고 있는거구요 자 계속 푸시 한 번 해주고 스카웃 일단 한 번 찍혔습니다 대답은 압박도 계속 해주고 있구요 여차는 배록도 한 번 깰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야 근데 스카웃이 좀 빠르긴 해요 지금 이제 이제 풀렸나 질럿 막히니까 렉 풀리네 어 도도한거야 살짝있나 아직도 자 마린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마린을 자 일단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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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살짝 렉이 있구만 하하하 내가 몇인지도 모르네 생각해보니까 어? 이 친구 자 일단은 입구 한 번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아유야 뭐해 투팩이야 투팩 투팩 대 투스타면은 투스타 승 자, 문단속 철저하게 일단 배터리까지 지어, 뭐야 커맨드를 왜 띄우지 자, 일단은 여기 좀 막아주고만 할게요 스파웃이 또 추가적으로 끄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가 됩니다 당황했어 윙 오, 야 시즈모드까지 됐어 일단, 시즈모드까지 타워실 한 마리 안 찍혔나? 자, 문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겠습니다 철저하게 여기까지 자, 다시 찍어줄 거고요 하하, 이거 뭐야, 어? SCB까지 일단 다 왔습니다 딜을 잘 막아줘야겠어요, 일단 잘 막아줘야겠고 자, 탱크만 좀 잘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야, 상대 마지막 공격 좀 매섭다 자,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, 근데 렉 걸린 거지? 찐박 한번 가볼까? 아니, 근데 내 렉을 아니야, 어? 이제 뭘 증명해요? 잠깐만, 어? 아이, 야 또 렉 걸리는 거 아니야? 일단은 이번에는 좀 없는 것 같네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, 갑자기 왜 이렇게 심하지, 근데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야 어, 뭐 펐어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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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필요 없잖아, 어? 그거까지 내가 왜 걸어 자 어 가치도 없는 걸 왜 거냐고 어 나도 그거 말한 건데 어 자 그리고 이제 배럭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트워크 좀 살짝 돌려볼까 네트워크 살짝 랩이 있으니까 가스 울려줬습니다 핵은 너가 쓰지 개못해 이거 자 핵폭탄을 한번 쏴볼까 핵 얘기 나온 김에 자 가스 울려주도록 하구요 가스 매콤한 핵폭탄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두론 정찰 없구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핵토리 지워주려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렉이 좀 풀렸나보다 가스 가스 올려주고 있고 자 마린을 한번 살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2천원 후원 또 감사드리구요 어 거짓말까 야 이상한 이치 좀 한번 지워볼까나 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좀 말리지 않을까 상대 자 하하하 자 이상한 위치일 때 썽큰집게 유도하고 있구요 이러면은 벌쳐막을 때 좀 번거롭지 않을까 상대가 하하하하 자 위치가 좀 상대가 신박하네 어 아유 아유 아나님 또 감사합니다 자 저굴린 강요 원하지 않는 위치에 좀 강요를 했습니다 똥큰을 물차 한번 찍어줄거구요 자 이거 한번 또 잡아줍시다 야 왜 이렇게 안 얘 또 돌려가지고 반응이 좀 느리다 일단은 잘 재고를 해줬다는 거구요 물차 찍는게 살짝 늦었습니다 빠른 핵폭탄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가스를 좀 늦게 파가지고 세이브 양이 좀 적기는 하다 오오 야 심시티 뭔데 이거 자 서플 지워주도록 할게요 서플 일단은 인류가 살짝 막히기는 했습니다 심시티 뭔데 저 투드라를 한번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는 해금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적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다 일단 퇴처리도 여차하면은 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좀 잡아주면서 마이넘 한번 해주구요 일단은 레이스가 벌써 뜨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쇼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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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이 쇼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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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밟아 piles 럭아 rupees 여기까지 자 상대도 좀 거친기 때문에 근데 핵을 쏠 가스가 부족한데 이거 자 공포 하나 일단 지워줄거구요 마인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좀 부족한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커맨드 하나 지워줄 수 있도록 할거구요 히드라에 자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가 그래도 가난할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마인 하나 까나줄 예정 아이고 야올님 또 3만원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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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견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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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때렸는데 자 자 자 자기꺼 때렸어 방금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할거구요 오브로드가 오브로드가 좀 골치 아프긴 하겠구만 이거 너 왜 니두로 때려 꺼크 하나 지워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엘피 엘피 한 번 또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꼴보기 싫었나보지 어 일단은 옵티컬 개발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 살짝 느리긴 하거든요 일단 아 자기 스파이어 존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구요 공백을 하나 지워줬습니다 자 저 오브로드 하나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 잠깐만 세일 이제 공격을 준비를 뭐야 목탈 벌써 떴다 잠깐만 목탈이 좀 빠른데 야 장난치다가 큰일 났다 이거 자 토르다 하나 지워줄거구 어 고스트 찍어줘야겠다 고스트 자 토르프에서 일단 잘 해줄거구요 고스트로 일단은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 상대기탈을 상대기탈을 일단 한번 떨어졌고 자 토르다 한번 오려고 하는거 같죠 자 이거 한번 좀 잘 막아줘야될거 같은데 그러면 육티어 해주면서 오 오 오야 럴커 오 다행이다 일단 클러킹 클러킹 고스트로 일단 소비가 된다는거구요 어허 야 럴커 진짜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여기는 클러킹 고스트로 결국에 막아줄 수가 있어요 클러킹 고스트 마인비 마인만 좀 잘 박아줘야겠다 밋탈 계속 나오죠 일단 고스트 여기있죠 고스트로 고스트가 듀탈을 되게 잘 잡거든요 일단 이제 난리가 났구요 마인만 좀 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하지 따끔 할거야 일단 아나가 풀려도 천천히 그대로 할거구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어 그런지 또 하지 마세요 자 계속 해주고 이것만 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가스 채취 좀 잘 해줘야겠구만 열커만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야 고스트를 일단 결국에 막아줄거 같은데 이거 한마리 한마리 찍어가지고 자 바란비에 오졌습니다 야 왔다 근데 상대 아까봐 나도 좀 가난하긴 한데 근데 급해요 제발 자 일단은 어허허허 야 겨우겨우 막았다 일단 겨우겨우 자 오 질 뻔 어허허야 진짜 질 뻔했어 이거 다시 핵 개발 들어갈 때 그럼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이제 0-1-1 포스트였어 심지어 어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그러게 해 잘하는 척했어 어 자 공략 찍어줄거구요 핵 한번 더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레어까지 제거를 시킬 수가 있어요 대충 적당히 하고 압박 한번 가보자 야 진짜 게임 끝날뻔했어 열커도 마인 대박이어서 그렇지 원래 같으면은 진짜 위험했습니다 자 미탈 나오고있죠 하지만 오버로드가 못보아요 이거 오버로드일수도 있잖아요 자 시원하게 날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미탈은 고스트에도 약합니다 자 날아가버렸죠 일단 고스트 일단 찍히고 있습니다 자 자 미탈에 대응해서 이제 고스트로 맞춤 대응 해주도록 할게요 배럭스 6배럭까지 늘려줄게 자원 많으니까 나네 공짓 어디갔어 어 1개만 한번 더 들어가거든요 일단 자 자 자 고스트가 좀 따끔할텐데 은신해주면 되거든요 은신 계속 일단 보충해줄게고요 여기서 터레스톡만 좀 추가해주면은 좋겠다 자 다시 풀어주고요 짤짤이 계속 쳐봐 안아프니까 어 그리고 일단은 몰래 빨간점 안 보이긴 하는데 매트도 데리고 올게요 자 본증까지 앞마당까지 또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스톡 하나 던져볼까 자 이렇게 또 주즈가 나와버렸네요 아이고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인사 정도만 하고 나올까 시원하게 이제 핵폭탄으로 마무리 했으니까 방이 있다면은 뭐야 있네 뭐야 있네 한 번 또 들어가 볼게요 시원하게 터지네 자 시원한 샌드백 고마워 어? 점 안 보이는 버그라니요 너가 어? 못 보는 거겠지 형 자 앞마당만 쳐다보고 있었어 원래 일꾼 겹치면 안 보이거든요 원래 일꾼 겹치면 안 보여 어? 어? 허허허허 자 근데 내렉 내렉은 아니었어 어? 개운하게 맞아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일참자로 가볼게 어? 자 다음에 만나면 뒤졌다 다음은 없어 자 그럼 이만 자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버렸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